안녕하시겠습니까? 77튜브입니다. 와, 정말 대박인 게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깔고 영상을 보세요. 특히 자녀가 유치원이나 영화인 부모님은 이것 하나만 해도 애플아케이드 본전 뽑는 겁니다. 잠깐 해보았는데요. 교육용으로 완전 대박인 게임입니다. 게임이 아니에요. 크레올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색칠하기 플러스 간단한 게임하기 플러스 창작해서 그리기 플러스 영어 단어 익히기 플러스 동물 키우기 플러스 노래 듣기 등등등등입니다. 이 게임은 매월 상상하고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계속해서 제공된다는 점이고 아주 큰 장점 같아요. 한번 출시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의적이고 자신감을 쌓는 수십 가지의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자기 표현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담안의 원동물을 만들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요. 먹이도 주고 목욕도 시키고 꼬미기도 할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다양한 미술활동과 관련된 영어 비디오도 시청할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컷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 비디오 보여주는 것도 공부와 창의성을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선그리기 활동도 해요. 많은 그림 중 선택하여 간단한 선그리기 놀이를 할 수 있답니다. 저는 로봇 그리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너무 예쁘고 그림들이죠.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찍어서 같이 미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찍은 사진을 꾸미거나 색칠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색칠 도구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효과를 주는 아이템도 들어가 있어서 재미있게 꾸미기에도 좋아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듯 합니다. 검은판을 활용한 스크래치 미술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니. 정말 하면서 감탄만 했어요. 이게 매월 끊임없이 추가되다니 놀랍습니다. 사실 색칠 하나만 해도 재미있는 앱이에요. 많은 효과를 주면서 재미있고 쉽게 색칠할 수 있어요. 특히 색을 칠할 때 검정 라인 밖으로 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색을 입힐 수 있답니다. 대박이죠? 빠르게 한 장을 해보았어요. 색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도 가능해요. 색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도 가능해요. 렛츠 익스페리멘트! 귀여운 크레파스들! 개발사는 스템 미스템 교육 기법에 영감을 받아 이 앱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호기심, 예술적 독립성, 그리고 자기 표현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했고 삼성력과 창조적인 관점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네요. 보상으로 애완 동물 한 마리 더 만들었어요. 보통은 작아중인데 이 앱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그 앱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 lemnr스 익스템 교육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운 말은 다른 앱을 전혀 찾으세요. 일으키는 연애가 이렇게 애완 동물과 같이 사진도 챕乱해요. 스마일! 야외야! 여완동물과 함께 음악 연주도 가능해요 다양한 악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죠 간단한 게임도 준비되어 있어요 설명 필요 없이 한번 보세요 물론 편집한 영상이고요 아이들이 하기에 쉽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Let's find them all Fun! Puzzles! It's a puzzle game Awesome! 아이스크림 밖의 게임입니다 아이스크림 밖의 게임입니다 아이스크림 밖의 게임 크릭터라는 게임이에요 아이스크림 밖의 게임 find the letters to help spell the word in w-i-n you spell win trace the letter w tap in w-i-n you you spell win you spell win i trace the letter g s w i n g you spell code to the target help the ball hit the target 이 앱 대박입니다 평정 5개 이상 주고 싶어요 물론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면 필요 없겠지만 만약 미취학 아동이 있다면 애플 아케이드 구독해서라도 한번 해주세요 너무 좋아할 듯합니다 단점을 찾아볼래야 볼 수 없어요 그냥 아이패드를 아이에게 주면 되요 쓸데없는 유튜브나 게임을 시켜주는 것보다 100배는 좋을 듯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업데이트가 있으면 꼭 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reen triangle great work you found them all let's use them to make something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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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tangle well you made a boat let's make another triangle circle amazing it's a fish let's make another color wax collection experiment and discover new colors tap the check mark when you pick a mole pick a mole pick a mole 드디어 플로롱 플로롱 발톱 Tapper swipes the colors to collect marker in another batch of colorful markers me want to make more Let's color Let's make something Do you like to cut?